샌트웨스의 우승환 선수 오수환 선수 어떤 정도 볼까요? Let's have fun Let's have fun Let's have fun How are you? How are you? When you don't want to do an interview that you don't want to do, what do you say to him?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I'm sorry, next time. 이야, 영어 지금 더 퍼펙트하네요. 정답인데요. 네, 영어뿐 아니라 경기에서도 퍼펙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러키전 5대2로 앞선 7회 말 두 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는데요.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끝판왕다운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오성환 선수, 내일도 렛츠 헤브 펌 해요. 네. 자, 그리고 어제 하루 쉬었던 박병호 선수. 오늘은 오클랜드와의 경기에 7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네, 2회 초 2사 2루 첫 타석인데요. 상대 투수의 6번째 커브를 받아쳤어 우위 측 쪽으로 빠지는 적시 2루타를 만들어냈습니다. 2루 주자가 가볍게 홈을 밟으면서 3취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6월 첫 출발 좋으니까요. 앞으로도 멋진 활약 기대해볼게요. 한편 어제 7호 홈런을 신고한 이대호 선수 오늘은 샌디에이거전 7회 말 대타로 타석에 나섰습니다. 자, 상대 투수와 끈질기 승부 끝에 골렛을 골라내면서 1루에 출루했는데요. 시즌 네 번째 골렛이에요. 네, 그리고 이후 후속 하자 때 이렇게 볼이 빠졌는데요. 열심히 1루로 달리기 시작한 이대호 선수. 1루를 지나 3루까지 아주 무리인가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1루로 돌아오네요. 아직 3루까지는 무리인가봐요. 그래요, 잘했습니다. 16대 4로 대승을 고든 시에 들은 서비스 감독의 제안으로 선수들 각자 모국을 알릴 수 있는 옷을 입고 또 원전길에 올랐다 그래요. 네, 알록달록 개성 넘치는 패션들이 참 많네요. 그럼 이대호 선수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짜잔! 한번 볼까요? 어우, 정말 좋은 한복을 차려입고 한국의 미를 뽐냈네요. 네, 이대호 선수 한복도 참 잘 어울리는데요. 네, 이대호 선수 한복도 참 잘 어울리죠?